어제부터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충청지역이 산에는 요양시설이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대피하느라 또 대피해서도 불편한 대피시설에 밤을 꼬박 새야 했습니다. 김용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발생한 산불을 피해 대피한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체육관에 모여 있습니다. 산불로 놀란 데다 낯선 대피소 환경이 불안한 장애인들과 노인들은 대부분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어제 밤에 사실 거의 잠을 못 주무셨어요.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도 잘 못하셨거든요. 산불이 난 충남 금산과 대전 서부지역은 도심과 가까운 데다 휴양림도 있어 16개 요양시설이 밀접해 있습니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과 이들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종사자들까지 900여 명은 대피 명령을 받고 겨우 몸만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오늘 오전 진화율이 80%대로 높아지면서 시설로 복귀를 시작했지만 강한 바람에 산불이 번지며 또다시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불길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 요양시설에 있던 18명은 또다시 대피했습니다. 소강 상태가 되었고 불이 진화가 되었다고 해서 앞산이랑 뒷산 쪽에서 다시 연기가 치솟아가지고... 84%까지 올라갔던 진화율은 강풍이 몰아치며 다시 70%대로 떨어지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꺼졌다가 타고 바람 불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헬기가 또 그짝이로 갔다가 또 이짝으로 왔다가... 소방당국은 이틀째 야간 진화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상 고온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산불 건수는 376건으로 최근 11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